영화 아름답다의 여주인공 차수연씨가 제58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석합니다. 차수연은 아름답다가 베를린 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되면서 주목받아 베를린 행위에 결정되는데요. 오는 9일 출국할 예정인 차수연은 오는 13일 아름답다의 현지 시사회와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베를린 영화제의 공식 일정에 참가합니다. 아름답다는 지나치게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경험한 한 여자가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한 남자를 만나면서 겪는 일을 다루고 있으며 배우 이천이가 함께 출연했습니다.